이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행동고지, 판단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는 인물이다.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출신이 전주예요. 그러니까 전주이신 셈이고 의종 말년에 장교가 돼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가 정변에 참여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방은 경호대 출신은 아니잖아요. 원래 보면 응양용어군 중랑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응양용어군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2군 6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중랑장 정도는 고위직은 아니죠. 고위직입니다. 아 고위직이에요? 네. 역시 제가 무식해서 전 역시 문신이라서 군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직책이냐 하면 휘와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정중부하고 이제 이 방향의 차이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중부의 경우에는 그 해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당시 수도였던 대전에서 아주 가까운. 네. 그래서 그쪽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그 여러 가지 어떤 세력 간에 조류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중요한 어떤 뭐 해조 최씨라든가 이런 어떤 명물 가문들도 많이 있었고 상당한 어떤 집안이었는데 당시 그 전주의 경우에는 물론 아주 중요한 도시고 괜히 컸지만 그 어떤 집안 내력으로 본다면 또 뭐 세력 분포로 본다면 당시까지는 그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당시까지는. 당시까지만 해도 일단 권력에서는 소외된 지역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이방의 경우에는 순수한 어떤 실력, 능력, 그 능력치가 아주 중요한 출시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어떤 정중부의 경우에는 물론 실력도 있겠겠지만 그의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또는 이제 뭐 해주라고 하는 출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의미가 컸을 텐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로 본다면 또 권력으로 보던 약간 무언적이었던 전주 출신인데 이렇게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적인 면에서 상당한 어떤 이제 뭐랄까 기초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성격이 뭐 고려사에 나오는 것은 이제 단순하고 잔인한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제 그 대장군이니까 같은 무신 아니에요. 그 같은 무신인데 그 대장군 한순인 등등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변의 주역이었던 이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조종 대신하고 선량한 사람들까지 마구 죽이더라.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열받아서 이들을 같은 무신이지만 이들을 이제 죽여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좀 성격이 조금 이 정치 부분에 좀 딸린 것 같긴 하죠.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실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의를 즐겨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이제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 성과를 거느렸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행동주의 사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는 입으로 살지 마라.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애써가지고 구타타라 해가지고 어떤 무신들에게 권리를 갖다가 주었어. 그러면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너희들이 나한테 아 너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인데 왜 죽였냐. 이런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찬사를 보내고 아 수고하셨네요.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못비 평가를 해야지. 그렇죠. 거기다 대고 아 왜 왜 사람을 갖다가 되게 함부로 죽여요. 쓸데없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니까 참지 못했던 거죠. 벌써 오늘의 경우는 벌써 다 나왔네요. 쓸데없는 불평불만은 하지 마라. 아니 아니.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 아까 그 종중부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종중부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아마 그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뭐 좀 미안하겠네. 다음에 잡으면 안 그러지.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은밀히 제거를 하겠죠. 네. 걔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네. 이 친구는 아주 아부를 잘해. 그럼 내가 좋아하는 타입. 이렇게 이제 타입을 나누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은밀하게 이제 제거를 했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야.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딱 해가지고 큰 궁을 세웠는데 여기서 다 나를 갖다가 존경을 해야지. 왜 내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거기서 이제 참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정변의 주역이었던 이고하고도 이제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원래 이고가 반란 사실을 하려고 한 거죠. 자기는 이제 어쨌든 정변의 주역인데 이참에 아예 권력을 확 잡아볼까 싶어서 재미있게도 이 승려를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태자를 임명하는 그 연회장에 가서 거사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발각이 된 거죠. 사실 미리미리. 그 정보호가 새 버렸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 자기가 이제 관계가 되고 있는 승려 현소 그 다음에 뭐 깡패 이런 친구들하고 딱 이게 맺어가지고는 고 거사 날에 말을? 옛날에 이렇게 말을 먹었나봐요. 이게 말을 잡아서 딱 이렇게 파티 자기들끼리 먼저 이제 잘 먹고 우리 해야 신 좀 쓰지 이렇게 이제 이 파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태자 임명식 연회장에 가서 거사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딱 벌써 누설이 돼가지고 이방이 기다리고 있다가 궁궐에 들어가는 걸 붙잡아서 그냥 철태로 이 짜샤 빠샤 해가지고 이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사태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승려가 관계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귀법사라고 하는 절에 승려 한 백여 명이 이 개경 도성 북문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죠. 무기를 들고. 한마디 이것저것 소림사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방이 이제 한 천여 명 데려가서 이 승려 중에 수십 명을 갖다가 이 죽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고 하필 왜 승려예요. 이 사람들이.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거하고 이제 이방이 관계가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정변에 정중부 회장님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뭡니까. 그 이 두 사람이 어떤 최근에 의해서 얼굴마담 형식으로 참여한 거고 이 둘이 중랑장이었기 때문에 실적인 병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병력을 가지고 이제 그 구태탈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어.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 그러니까 이방과 이고가 힘을 합쳐가지고 둘이 이제 권력을 갖다가 떼넣고 나중에 승리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군인들에게는 서열 의식이 있어요. 누가 그 선임이냐. 이게 이제 그 군인들에게는 꽤 강한 거야. 또 그것이 군대 조직의 어떤 특징이냐. 그때 최고의 선임은 정중부로 앉혔지만 그건 그냥 명목상의 선임일 뿐이야. 그 밑에 자리가 대단히 중요해. 네. 그런데 두 분은 이제 동료이기 때문에 함께 가면 참 좋은데 이게 군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질적으로. 즉 이 이방과 이고 어느 누가 거기를 먼저 점령을 해야 돼.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섞하고 나서 이 서열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그렇죠. 그럼 하필 왜 승려들이 이게. 문제는 내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병력과 이 이방이 거느리는 병력과 이고가 거느리는 병력은 같아. 크기가 같아. 동료들을 동원을 해야 돼. 네. 그런데 동료들을 동원하면 정보가 새. 네. 내가 이제. 사실 샌 거잖아요. 샀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건데. 그 이제 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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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무식한 어떤 유행이라고 봤는데. 네. 이 이방과 이고가 이제 서로 이제 먼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 갖다가 동원하려고 한다면 이게 정보가 새니까. 다른 파트를 불러야 되겠다. 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연회장이기 때문에 연회 들어오는 것은 그 일반 관료와 그 다음에 스님들이 들어와서 의식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네. 뭐 어쨌든 승교가 중요하니까. 불교 국가니까. 의식을 하려면. 서양에는 기독교식으로 의식을 하잖아요. 그 뭐. 위스터민스터 사원인가. 거기 가서 대관식도 하고 다. 그 기독교식으로 하잖아요. 고려의 경우에는 이. 그 태자의 경우에도. 고려식. 이렇게 해서 축제를 벌여야 되니까. 승려들이 와. 그래서 이제 이고. 단순한 이고는. 아 이 승려들을 끌어들이면. 내가 병력이 2대 1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저걸 갖다가 제거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부하가 알려도 좋겠지. 그 승려들하고. 무언가 그.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방은 결심을 하는 거죠. 얘가 드디어.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쳐야 될까. 저도 역시. 어떻게 하면 이게. 윤희프 선생님을 몰아낼까. 저는 뭐.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야. 이방과 이고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둘은 안 그래. 그런데. 정쟁이 굉장히 강했어. 최고의 경쟁을 보여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밀려. 계속 2인자가 되는 거야. 이거는. 군대에서 어무엄하게 중요한 일이.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뭡니까. 그. 전두환과 노태율 사이에도.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만두는 순간에. 그대로 이제. 잘라 가지고. 저. 사찰로 보내버리죠. 똑같은 원리야.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당시 어떤. 불교적인 그.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끌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방이한테 걸린 거죠. 이방이가. 기습을 한 거지.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승녀들이. 죽고 났는데. 이방은. 엄청 화가 났어요. 이 승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승녀들이 있던 저를 막. 허물어 버리고. 막.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막. 허물으려고 하니까.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름이. 이준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왕이 비서를 했기 때문에. 문신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준이가 말리는 거예요. 야. 넌 안 된다. 그렇게. 그런 짓까지 하면 안 된다. 너는. 자그마치 지금까지. 세 가지 죄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그중에 뭐. 왕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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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쫓아낸. 그런 일이죠.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이 이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아니. 형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형도 나 덕분에. 출세했으면서. 이참에 한번. 형. 죽이고. 나도 죽을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말려가지고. 겨우 뭐. 이게 이제.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 성격을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정중부도 입장이 난처해지거든요. 이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딱. 형제사이라도. 그렇죠. 사실 형제사이라도. 이렇게 싸우면. 이게 좀 골치 아프잖아요. 딱 골치 싸우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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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엔 이제. 정중부 부인이 말려. 아. 남의 집이래. 왜. 뭐하러 끼어. 그냥 놔둬요. 그거. 왜. 당신이 끼워서 그거까지 난리야. 결국 그치게 되니까. 이 이방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자기도 좀 잘못한 게 많거든요. 가서 이제. 사과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건이. 이 이방의. 딸이. 그. 태자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찾고.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준이를 통해 가지고. 이방이도.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준이의 경우에는. 너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함부로. 식물 갖다가. 그런데. 쓰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너 조심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정중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좋은 기회야. 이준이가 살아있어야만 좋아. 왜냐면. 이방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단순하잖아요. 무슨. 무식하니까. 형이 이제 충고를 하게 되면. 이제. 막 싸운다고. 둘이 싸워야. 정중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거지. 왜. 이재이. 형제끼리 막 다투고. 그럴 때. 제가 가가지고. 뭐. 이제 좀. 쓰다듬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이 나쁜 점. 동생이 나쁜 점을. 정중부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정중부 입장에서 본다면. 앉아가지고. 양편의 어떤 약점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방도 좀. 꿈이 커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딸을. 테자비로 들려놓고. 국정을 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러면서. 드디어 내가 확실하게. 1인자가 되어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는. 즉단 지도체제였어. 이방. 이고. 그 두 어떤 축 위에. 정중부라는. 어떤 이제. 큰 축이 있고. 근데 그중에 이고는 입이 떨어져 나갔고. 나왔어. 정중부는 제가. 내가 보기에 이거는 뭐. 바지. 바지사장. 그렇지. 얼굴로다가 뭐. 출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손실이 제압할 수 있다. 안심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냐면. 아까도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왕실과 피로만 연결이 된다면. 우리 집안이. 왕실의 어떤 피를 이겨받아서. 계속해서. 권력을 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야.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죠. 결국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제도 체제를 헐을 때는. 거기에. 나름대로 아주 특별한 공을 세워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공도 있었어. 조유총의 난을 진압하는 아주. 중요한 공도 있었지만. 또 하나 아주 큰 과와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동료였던 이고를. 함부로 죽이게 된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정부가 이제. 이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정도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도 언제. 이곳처럼.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또 이번에도 역시. 승려예요. 승려 종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살 꼬셔요. 야. 이거 어떻게. 니가 좀 해결 좀 해 줄래. 이래서 이 종감이.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이방을. 결국. 죽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방도 참. 그것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사람을 많이. 네. 다 그. 오랜 대로 이제. 건들게 되는데. 근데 그. 정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었지. 왜냐하면 이제. 형제끼리 불화를 일으켰는데. 제가 조종하는 것처럼 가니까. 두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약점을 갖다가. 있는데. 이방인을 제거할 때. 이걸 아주 잘. 적절하게. 제가 보기에는 썼다. 승려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승려가 왔을 때. 이방인 안심을 하고 있었을 거야. 만약 군인들이 왔으면. 그. 실력이 좋은 이방인 입장에서 온다면. 대비를 했겠지. 음. 근데 뭐. 당시 승려들이. 지금 이게. 무기 들고 나온 거 보면. 이 친구들도 소림사 거의. 아니 이제. 형 때문에. 못 죽인 승려들이 몇몇 있으니까. 네. 안심을 품었을 텐데. 결국 이방 같은 사람은. 그 승려들이 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어서. 자기도 마찬가지로. 기습 공격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최후를 마치게 됐는데요. 어. 당시 이제. 무관들이. 전부 이방. 왜냐면 이방이 행동대장이었으니까. 이. 이방 부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죽이는데. 역할을 했던. 종감은. 귀왕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중부도 이것까지는 받을 수가 없다. 얘는 이제. 귀왕을 보내면서. 끝내라. 귀왕을 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면 죽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 동료들. 어떤 같은 구태타를 했던. 동료들인데. 이방인의 경우에는. 이고라든가. 또 여기 안 나왔으면. 최원이라는 동료를 죽였소. 그래서 이제 욕을 먹는 거야. 그런데 정중부의 입장에서. 자기 동료를 갖다가. 같은 구태타의 주역인데. 죽였다라고 하면. 각 동료들 사이로부터. 의심을 받게 될 거야. 의심을 받죠. 저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주. 얼굴마다 하는 척. 하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나오지만. 보니까 음모를 꾸며 가지고. 이렇게 몰래. 우리 동료를 해야 하네. 그것도. 무슨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큰 어떤. 공을 세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그. 종감의 경우에는. 다 이제. 뭡니까.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고구매 정치의. 기본적인 논리야. 정중부. 그. 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을 충분히 썼기 때문에. 저게 있으면 곤란해. 또. 자꾸 뭘 달라고 해. 네. 그러니까. 아예 싹. 잘라 가지고. 없애버려야. 자기도 이제. 안정되고. 이제. 권력을 갖다가. 뭐라 할까. 아주 스무스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러면. 오늘의 교훈.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실력이 좋다고. 네. 과신하지 마라. 그. 상대방은. 반드시. 그. 약점을 찔를 수가 있다. 네. 실력이 좋다고. 과신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 어딘가 찔린다. 그렇죠. 네. 저처럼.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한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 잘나갈 때 조심하자.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